중고거래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 차단에서 내 친구 울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친구 A씨는 중고거래로 옷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거래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는 OO역 6단지 아파트입니다. 라며 주소를 알려주고는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는데요. 다음 날 약속 장소를 향한 B씨는 도착한 후 판매자에게 OO역 6단지 아파트 입구에 있으면 될까요? 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벼란간, 근데 6단지인 건 어떻게 하셨죠? 라며 황당함을 표했는데요. 이어 알려준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해서 거래 취소할게요. 라며 일방적으로 A씨를 차단했습니다. 당시 1시간 반에 걸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근처에서 20분간 맴돌며 내가 뭐 한다고 중고거래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는데요. 주소를 알려줘놓고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불쾌함을 토로한 판매자.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에 A씨는 판매자로부터 받았던 계좌번호로 1원씩 입금을 하며 처음에 장소를 알려줬다, 차단해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판매자는 며칠 뒤 중고거래 앱을 탈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일부러 저런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무례하고 추잡한 짓이냐? 자의식 과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